네, 이런가 하면 여성장애인 친화병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만 명의 광주지역 여성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산부인과는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김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각종 부인병을 다루는 산부인과.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찾는 곳이지만 광주지역 여성장애인들에게는 문턱이 높기만 합니다. 맞춤형 의료시설이 갖춰진 여성장애인 친화산부인과가 광주시에 단 두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 서구와 북구에 하나씩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여성장애인 친화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반 산부인과를 찾아가도 장애에 대한 이해나 시설이 부족해 여성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은 드뭅니다. 1차를 탔기 때문에 병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굉장히 놀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상애인 산부를 보다가 장애인 산부를 대하니까 장애인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첫 마디가... 이런 이유로 여성장애인들은 친화산부인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은 친화산부인과가 두 군데 있어도 방문할 엄두도 못 냅니다. 휠체어에 의존해 움직이다 보니 병원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 가운데 충북도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까지 지역의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6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친화병원 1곳당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두 곳이 진료에 나선 이후 변화가 없는 광주시. 광주여성장애인단체는 앞으로 친화산부인과가 더 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 하나씩이라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주 지역 여성장애인은 3만 516명. 여성 친화도시라는 광주시의 슬로건은 진료장벽에 가로막힌 여성장애인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우영입니다.